안녕하세요. 이재용, 임혜진의 탐나는 일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어떤 목표들을 세우셨습니까? 새해 목표 중에 빠지지 않는 것 있죠?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건강이죠. 나이 들수록 건강에 대한 갈망이 더 심해지죠. 그러면 나이랑 결골시켜. 젊은 사람도 건강해야죠.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의 건강한 새해 준비를 돕기 위해서 이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유재욱 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7년째 고장난 허리, 어깨, 무릎을 고치고 살고 있는 유재욱입니다. 근데 참 정말 본인 건강을 잘 챙기시는 것 같아요. 동안이에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베스트 드레스예요.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상이 사람의 활기가 있어. 감사합니다. 재활의학, 재활의학 치료는 어떤 분야를 치료하는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렇죠. 재활의학과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작한 지가 27년 정도 됐는데 그때만 해도 전국에 20개 밖에 없었어요. 아, 그랬군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몇백 개가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저희 환자분이 이제 와서 제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딸, 따님한테 그랬더니 어, 재활용 센터가 있어. 재활용? 재활용 센터. 재활용 센터. 굉장히,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에는 조금 중증 환자들, 뇌졸중, 척수장애인, 뇌성마비, 절단 환자 이런 사람들을 재활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 어깨, 무릎, 통증 치료를 주로 하고 제가 또 어떤 거 했었냐면 연구소에서 재활 로봇 만든 적도 있어요. 아, 재활 로봇을?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기관에서 복지 사업 이런 거 하는 분들도 있고 재활 요양병원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 좀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재활 여러 가지. 그렇죠. 예전의 시작은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장애인들을 재활, 군인 장애인들을 재활하기 위해서 생긴 건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기능적인 면 이런 쪽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딱 언뜻 생각하기에 허리, 재활하면 뭐 이렇게 50견이라 이게 안 올라가는 거고 그러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크게 좀 힘들어서 재활이 필요한 그거는 좀 많이 다친 경우고 지금 허리, 어깨, 무릎은 일반적으로 아프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오는 그런 약간의 장애들이 생기잖아요. 어깨도 그렇고 또 허리도 무리가 가고 저는 허리가 무릎이랑 그렇게 안 좋아요. 근데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제 출산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허리가 많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그래요. 허리, 골반. 근데 이렇게 등 쪽이 요즘에 많이 아프다고 병원 찾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사실은 등 때문에 오시던 뼈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이제 허리, 어깨, 무릎이 90% 정도 되고 등이 아프시다고 오는 분들은 별로 없는데 왜 제가 등 말씀을 드리냐면 등이 허리에다, 어깨에다 아픈 거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도가 사람을 때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소리를 지르는 거는 맞은 사람이잖아요. 맞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지만 강도는 그 자리에 없어. 도망갔기 때문에 말도 안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허리가 아프면 허리는 아프다고 하는데 얘는 얻어맞은 피해자인 거고 가해자는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 아프다, 등 아프다. 강도인데? 그렇죠. 강도. 그리고 숨어있는 거죠. 말 안 하고. 그게 보통 왜냐면 이게 척추에서 목뼈, 등뼈, 허리뼈, 골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하고 허리는 항상 아픈데 등하고 골반은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지 그런데 그거의 근본 원인을 쫓아가다 보면 등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등은 신호를 잘 보내지 않는구나. 그렇죠. 다른 곳에서 신호하게 만드는구나. 등은 말이 없지만 근본 원인을 찾다 보면 대부분의 자세 이상이나 통증의 한 80% 정도는 등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등에 대해서 오늘 좀 확실하게 알아봐야 되겠네요. 어떤 작용을 하는 거고 왜 등이 범인인지. 제일 먼저 우리가 거북목 얘기 많이 하세요. 네, 이렇게 된 거에요. 요즘 형제인들이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거북목 고치는 보조기구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귓구멍하고 옷의 재봉선을 봤을 때 이 재봉선 위에 귓구멍이 있어야지만 거북목이 아니고 이거 다 나가면 거북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군인 빼고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생도들. 병원에서 사진 찍어보잖아요. 엑스레이 찍어보면 100명 찍으면 한 98명은 거북목이에요. 그러면 과연 거북목을 문제라고 얘기할 거냐, 아닐 거냐 조금 걱정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거북목이 거북 등입니다. 등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목이 앞으로 나간 거예요. 목은 제가 별로 없어요. 등이 구부러져서 등이 펴는데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적으로 목이 앞으로 나갔다고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거북 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북목을 해결하려면 목을 피라고 그러는데 목을 피는 게 아니라 등을 피는 거예요. 제가 등이 여기가 어렸을 때부터 활동하면서 사람들 시선을 피해 하여튼 제가 그냥 이렇게 하고 다녀버릇 해가지고 근데 이게 또 그것도 있어요. 여성분들은요, 청소년기에 가슴이 나오잖아요. 부끄러워. 근데 그때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자세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가슴 이렇게 하고 다니기 쉽지 않죠. 사람들 쳐다보기도 싫으니까요. 그리고 등에 달려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하면 팔이 달려있어요. 그렇죠. 팔이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등이 굽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라운드 숄러가 되죠. 라운드 숄러.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뚜둑거려. 뚜둑거려. 다들 등이 굽어서 그래요. 나도 뚜둑거렸어. 실제로 이렇게 하면 뚜둑거리는 사람도 있지만 손을 여기 앞에다 대고 이렇게 이렇게 보면 조금 옆에 여기. 조금 더 바깥에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보면 뚜둑뚜둑 느낌이 납니다. 네. 그게 힘줄이 뼈에 걸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한 10만 번 정도 걸리면 찢어집니다. 아. 10만 번 정도 걸리면. 뭐가 꺾을거려. 꺾을거리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뼈 밑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게 왜 잘못되냐면 우리가 등이 굽으면 라운드 숄더가 되거든요. 라운드 숄더가 되면 그 공간이 좁아져요. 좁아지니까 이렇게 올릴 때 닿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좀 극단적으로 등을 구부리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여기까지가. 그렇지. 피면 다 올라가는데. 그렇죠. 구부리면 안 올라간단 말이지.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누구나 조금씩 조금씩 등이 구부러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안 올라가고 계속 닿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회전근계 손상 또는 팡돌증후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등땜에 오는 거죠. 그리고 등땜에 오는 거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등이 구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목이 짧아진다고요. 승모근이 튀어나와요. 이건 이러고 있는 건 조폭인데. 조폭이지. 근데 여자분들이 그거 되게 싫어하는 게 승모승천이라고 그러거든요. 광대승천처럼 승모근이 올라와요. 그래서 목이 짧아지더라고요. 탑을 못 입는 거야. 그래서 결혼식 할 때 보통 웨딩댄스가 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오니까 여기다 보톡스를 맞아요. 그래서 이건 웨딩보톡스라고 불러요. 실제로 이거 생기죠. 그다음에 어깨가 안으로 말리면 이 뒤에 있던 살이 옆으로 이렇게 온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면 여기가 튀어나와요. 여자분들이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면 여기 튀어나오는 거 싫어하잖아요. 이게 살이 찐 게 아니에요. 등이 굽어서 뒤에 있던 살이 옆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다 등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등을 어떻게 하면 돼요.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조폭 자세가 되면 그때부터 상대를 언니라고 안 하고 형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꼭 형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네. 그러네.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되게 그냥 이렇게 단아하게 이러고 있지 누가 알아요. 그게 단아한 게 아닙니다. 단아한 게 아니고 어깨 통증의 원인은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용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다. 승모근이 발달하니까 목도 짧아지고 짧아지죠. 아주 답답해요. 이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목을 고치려면 등을 펴라. 그다음에 허리디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등이 구부러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맞아요. 저도 이렇게 잘한다. 그렇죠. 등이 굽고 허리도 굽고 근데 편안한데? 편안하죠. 골반은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이 자세가 허리디스크가 튀어나오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할 때 허리디스크가 뒤로 튀어나가요. 아주 안 좋은 자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편하긴 하죠. 편하긴 하지만 실제로 허리디스크에는 무리가 많이 가고 보기도 안 좋아요. 오래 앉으면 튀어나간다. 반대로 그러면 똑바로 앉으면 허리디스크가 튀어나왔던 게 들어가냐? 들어갑니다. 아 이렇게 하네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뒤에 받치고 앉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여기를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등이 펴져야 등이 펴져야지만 허리디스크도 돌아가고 목도 길어지고 목도 안 아프고 우리 여기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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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사실은 정갑골. 이게 승모근인데 많이 쌓였다고 그러죠. 이게 어깨 아프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깨가 아니라 목덜미거든요. 목덜미. 목덜미 통증도 없어지고 거기가 아주 딱딱해져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요. 허리디스크도 등 먼저 펴라. 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위장장애도 등 때문에. 아 그래요? 제가 좀 위장장애가 좀 있더라고요. 우리 둘이 다 갇혔는데. 형님. 왜? 왜? 위장장애 얘기 들어보죠. 그러죠. 이게 그 등이 굽으면 제일 안 움직이는 게 뭐냐면 횡경막이에요. 횡경막. 횡경막이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쉴 때 이렇게 위아래로 풀문질을 하듯이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는데 등이 굽으면 이게 깔짝깔짝깔짝 이렇게 숨을 쉽니다. 그렇게 되면 요즘같이 코로나 이럴 때는 폐렴근이면 큰일 나요. 이기질 못하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횡경막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밑에 달려있는 위를 계속 마사지를 해야 위가 잘 움직입니다. 근데 숨이 짧아지면 위가 안 움직이고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많이 안 되면 그 밑에 장이 안 좋아지고 장이 안 좋아지면 음식물이 소화가 안 되고 부패가 되잖아요. 그러면 간이 안 좋아지고 왜냐면 해독을 해야 되니까 간이 안 좋아지면 얼굴이 시커멓게 되고 맨날 피로하고 이제 이렇게 계속 나쁘게 그게 또 한편으로 보면 등을 펴면 다 해결되는 거죠. 그게 다 이 등 하나로 생기는 일 등 운동도 좀 해야 되겠네요. 등을. 평소에 이렇게 등을 어떻게 펴려고 잊어버려요. 나이 들수록 다 약해지는데 등 근육이 또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운동을 해야 되나?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왜 나이 들수록 등 근육이 유독 더 약해지는 거네요? 나이가 들면 약해집니다. 노인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한 100m 200m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못 알아봐도 노인인지 젊은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아니 근데 유독도 나이 드신 분들 중에도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아주 꼿꼿하게 오히려 약간 뒤를 제치듯이 성격 대척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딱 이러신 분들 예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저도 요즘 이래요. 이게 날때 이렇게 났다가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하고 당기는 거 내가 다 봤는데 우리 이지영 선을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걸어 있어요. 저는 MBC 했을 때 딱 이러고 거기 나오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거짓말하시네. 내가 다 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앞 근육은 긴장이 되고 뒷 근육은 약해져서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차려 타고 이렇게 손바닥을 앞에 보고 이렇게 쓰면 이렇게 나누었을 때 앞 근육은 여기, 여기, 여기 여기는 점점 긴장돼서 짧아져요. 이렇게 그런데 뒷 근육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점점 약해져. 그러니까 점점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다가 젊어서 한참 때 이렇게 했다가 다시 그걸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게 흐르는 물처럼 계속 그렇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하고 뒤에 밸런스를 조금 뒤를 신경을 더 많이 써요. 뒤를 계속 신경 써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피트니스 가서 하면 다 앞에만 한다. 왜냐면 이제 여기 앞에 거울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뒤는 안 보이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이것만 막 하는 거예요. 이러면 여기만 더 커지죠. 그래서 트레이너들 다 이렇게 하고 다니고 맞아요. 한 40대, 50대가 돼서 운동을 할 때는 2대 8, 1대 9 정도로 뒤만 해야죠. 아, 뒤만 해야죠. 왜냐면 이제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계속 해야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쪽 같은 분들 같이 이렇게 하고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무슨 영화제 같은 거 봐도 여배우들이 등 탁 파인 거 있잖아요. 여기도 파지만 여기도 파더라고 등 라인이 아주 매끈한 사람들 보면 공간이 보이더라. 네, 너무 예쁘죠. 뒤태가. 누가 등 안 파더라? 기다려. 다음 주에 파고 올게.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벤치프레스, 팔굽혀펴기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조금 덜 하시고 오히려 이제 뭐 스쿼트 엉덩이 근육 햄스트링 근육 이런 쪽으로 계속 피던 쪽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운동도 사실 여러 가지들 있어요. 어떤 게 좋으냐 등을 펼 때 등 펴지는 운동이 수영. 수영이 그래요? 수영은 앞으로 구부러지면 물을 먹어요. 자꾸 이렇게 펴야지만 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자꾸 필 수밖에 없는 게 수영이어서 수영을 계속하면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뭐 요가나 필라테스 같이 좀 이렇게 펴는 운동 발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암벽등반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못 매달리잖아요. 이렇게 밖에 못 매달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등 근육으로 사용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너무 이제 좀 힘든 운동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저렇게 안 가르쳐주나 알아보라 그랬더니 아니 제가 제가 해본 운동 중에 검도가 또 시작이야 등 펴는데 또 맞아요. 이렇게 딱 자세가 딱 이렇게 돼 있어. 안 피면 오랫동안 지탱해야 되잖아요. 등을 딱 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담비면 이렇게 하면 검도 맞거든요. 이게 폼이 안 나요.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탁 아 검도 좀 하십니까? 거기 또 저기에요. 그 운동 좋아요. 아니 근데 이재용씨는 유난히 제가 등을 위해서 뭘 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딱 제치고 걸어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럽거든요. 그 제가 이제 예전부터 좀 뵀었는데 보면 그 방송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식을 하시는 거 같아요. 의식을 좀 바른 자세를 바른 자세를 그래서 좀 이렇게 잘 하시는 거 같고 이렇게 계속 말해야겠네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간단하게 우리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피로운 운동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체육관에 가거나 수영장에 가야 되는 운동이고 지금 피고 싶다 이럴 때 할 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팔을 손을 이렇게 뻗어보세요. 이렇게 앞에 손바닥이 앞으로 가기로 이렇게 뻗은 다음에 이거를 뒤로 당기는 거예요. 끝까지 당겨서 이 견갑골이 있죠. 뒤에 견갑골이 최대한 붙을 때까지 더 더 이렇게 쫙 그렇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안 되고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 돼.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견갑골 사이가 붙 붙인 상태에서 힘껏 힘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목을 살짝 뒤로 젖히는데 목을 이렇게 젖히면 안 되고요. 한 30도만 위에 눈은 한 30도만 이렇게 젖혀가지고 이 목 말고 등 위에 연결 부위가 좀 뻐근해지면 맞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젖히면 머리하고 목 사이만 젖혀지거든요. 지금 이재용 아나운서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10초 그다음에 풀고 다시 힘드죠. 다시 또 한 번 쭉 당겨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목하고 등하고 연결 부위가 좀 뻐근하다 그러면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등을 펴는 운동이기도 하고 목 디스크 있을 때 목 디스크도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는 운동입니다. 이걸 앉아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굉장히 땡기네요. 이거를 10초 정도 유지하는 거 한 10회 정도 반복하는 거 네네네네 아파 아프죠. 등이 안 펴져서 그래요. 제가 유난히 등이 굽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자세가 바른 자세가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자세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른 자세는 유지가 안 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인들 차려 자세 시켜놓으면 힘들어하는 게 힘들거든요. 이게 힘든데 자꾸 그래서 쉽게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인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자기한테 저기를 줘야 돼요. 인식을 해서 또 좀 이렇게 좀 금방 있으면 이렇게 돼요. 이게 편한 자세예요. 신경 안 쓰면 바로 이렇게 돼요. 편하지만 등이 굽고 몸이 안 빠지는 자세예요. 바른 자세는 힘들지만 내가 그래도 계속 노력을 해서 취해야 되는 자세예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지금 어디다가 이렇게 거치해 놓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TV 보실 때도 이렇게 허리, 어깨, 무릎 중에 한 개만 택하라면 무릎입니다. 왜냐면 백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두 다리로 걷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은 한 다리로는 못 걷습니다. 두 개가 다 멀쩡해야지만 삶의 질이 툭 떨어져요.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무릎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환자를 보면서 무릎을 보면 그 질문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치료는 제가 하지만 집에 가서 뭐 어떻게 하면 되냐. 또 뭘 먹으면 좋아지냐.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게 많은데 설명을 다 못 해 드려요. 왜냐면 한 시간도 더 걸립니다. 오늘은 그걸 이제 다 한번 쭉 쭉 한번 짚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무릎에 대한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살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요. 무릎에 이상이 안 오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이걸로 내 체중을 다 감당하잖아요. 그냥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걸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이게 정말 운동도 해야 되는데 이걸 적당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되고 진짜 몸무게 유지도 잘 해야 되고 저도 이거 이렇게 하면 뚝 소리 나고요. 제가 등산을 좋아하니까 예전에는 그냥 올라갔다 탁 내려오고 다르지처럼 했는데 지금은 내려올 때 스틱을 안 하고 무조건 집어야 돼요. 너무 너무 두 분 다 많이 아프세요? 그러니까 이게 평지에서는 괜찮은데요. 내려올 때 네 내려올 때 그러면 병원은 혹시 가보셨습니까? 아니 안 가봤어요. 나이 들면 의뢰 그러려니 했죠. 네 네. 이 무릎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아파요. 그냥 무릎은 소모품이거든요. 소모품이어서 언젠가는 달아서 못 쓰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젊어서 너무 많이 쓰면 나이 들어 쓸 게 조금밖에 안 남은 거고 운동선수들 같은 거 운동선수는 뭐 40대 50대만 해도 이미 다 달아서 못 쓰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너무 운동을 안 하면 또 그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삭아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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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스포츠카츠까지 몰아도 오래 못하지만 세워놔도 오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을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여성의 경우 여성이 이제 무릎 환절염이 더 많거든요. 네. 한 4배 정도 더 많은데 남자보다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호르몬 때문에 호르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성 갱력이 되면 그때부터 급속도로 확 나빠집니다. 여성분들은 그래서 안 좋은데 여성의 경우에는 보통 한 65년 정도 65세쯤 되면 보통의 수명이 거의 다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무릎 관절 수명이 무릎 관절 수명이 거의 다 됐어요. 지났다고 해서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건강한 관절은 아니다. 건강한 관절은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번에 올 때 찾아봤더니 올해 기대 수명이 86세더라고요.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한 2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무릎으로 못 사는 그 시간이 한 20년 정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아파서 병원에 가면 늦어요. 아프기 전에 가야 돼요. 보통 이제 관절염이 1기부터 4기 나눕니다. 이렇게 1기, 2기, 3기, 4기 나누는데 보통 1기, 2기가 이제 초기 그래서 이때는 비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시기로 봐요. 근데 그때 안 아파요. 그러니까 안 가. 병원을 안 가는 거죠. 어쩌다 한 번씩 시큰거리고 이러잖아요. 그런 정도는 그냥 그런가보다 그게 1, 2기가 가고 있는데도 안 느껴지는 거죠. 내가 그럴 수 있겠네요. 보통 70%가 증상이 없다고 해요. 근데 이제 3기가 돼서 아파요. 그때 대부분 아프거든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 그때는 이미 비수술적으로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아프다는 거는 계속 아픈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걷는데 불편해서 가는 거죠. 병원에 갈 정도로 불편해져서 가면. 지금 계속 아프진 않잖아요. 아니야. 저는 이제 운동을 심하게 할 때 그러니까 하프 마라톤 정도 하면 좀 심한가? 하프 마라톤을 안 하셔야죠. 하프 이상을 가면 이게 아파서요. 오른쪽 무릎은 괜찮아. 근데 왼쪽 무릎이 아파서 더 이상은 못해요. 사람마다 어느 아픈 쪽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타고나기를 누구나 이렇게 대칭으로 타고나는 사람 없고 조금씩 삐뚤잖아요. 한쪽이 조금 약한 쪽이 있습니다. 다리가 길면 더 다치고 짧으면 더 다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한 쪽이 있어서 대부분 이제 오른쪽 무릎 다친 사람이 어깨도 오른쪽 어깨 아프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렇게 몸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요. 이 왼쪽에 아픈 데가 많아요. 맞아요. 희한해요. 희한하죠. 이쪽하고 이쪽이 좀 달라요. 그리고 뒤에서 보면 이렇게 서 있을 때 어깨도 좀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고요. 아 한쪽으로 어깨가. 맞아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그게 유전적인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타고날 때 약간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 무릎이라는 건 우리 몸을 온전히 다 지탱을 하고 감당을 하니까 한 50세가 넘게 되면 어느 정도 달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프기 전에 우리가 뭐 내시경 이런 거는 아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기적으로 하듯이. 예를 들어 어떻게 보면 50대쯤 되면 그때부터는 좀 정기적으로 조금 체크를 하고. 자기가 대책을 좀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검사를 해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50세 이후에 꼭 해야 할 무릎 상태 셀프 검사법이 있습니다. 먼저 발 크기가 늘었다. 네. 발 크기. 발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래요. 사이즈 늘었어요. 아직은 나이가 안 들었는데. 저는 커졌는데. 아 그래요 벌써. 보통 45세 정도 커집니다. 아 난 줄어드는 줄 알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발이 이렇게 스프링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아치가 있잖아요. 그 아치가 45살 때쯤 퍼져요. 그러면 이제 발볼이 넓어지고. 발도 조금 길어져요. 아. 그래서 나는. 20대 때는 제가 265신었거든요. 네. 지금 265신이면 발이 아파요. 그래서 270을 신어야 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아치가 무너지면. 원래 아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무릎에 걸리는 충격을. 흡수하는 스프링같은 역할을. 이 발등 얘기하시는 거예요. 발바닥에 아치. 바닥에 아치. 예. 그러니까 평발은 아치가 없군요. 근데 이제 평발이 아닌 사람들도. 네. 45살 때쯤 되면. 평발이 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스프링이 있다가. 스프링이. 나이가 먹으면 유효기간 지나서. 안 먹는 거지. 아. 그러니까. 아 저는. 왜 발 차이가 별로 없는지 알겠어요. 왜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아치가 그렇게 심하지가. 맞아요. 저는 그냥. 맞아요. 약간 평발은 아니지만. 약간 평발에 가까워서 그래요. 평발기가 있는. 그러면 이게 퍼져도. 많이 안 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요족이라고. 아치가 좀 깊은 편이어서. 나는 이걸 깊잖아. 그렇지? 아니요. 누나도 아주 깊은 거 아니에요. 그게? 네. 이 정도면 아주 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 네. 근데 보통은. 우리가 45살 때. 노안이 와서 조금 불편해지는 것처럼. 모르지만. 발도. 노족이 와서. 아 그렇구나. 노족도 있어. 네.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스프링이 나가는 바람에. 발이 커져요. 발이 커지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무릎에 걸리는 충격을 흡수를 못해요. 아. 그래서. 무릎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때가. 딱. 45살 때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조금 조심을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발 크기의 변화를. 네.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고. 다리 커지고. 네. 다음은. 다리가 조금 휘는 듯하다. 네. 그거는 그런 거 같은데요. 맞아요. 휘었어요? 저는 원래 조금 휘어 있는데요. 요쪽하고 요쪽이 조금. 남자분들은. 많지 않은데. 여자분들이 많이 호소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다리가 내가 곧고 예뻤는데. 나이가 들수록 좀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지금. 아까. 발 얘기했듯이. 발이 퍼질 때. 안쪽을 이렇게 퍼져버리거든요. 이게. 안쪽에. 아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퍼지면서. 오다리가 되기도 하고. 또. 무릎의 관절념이. 안쪽부터 옵니다. 안쪽부터 무너져 내려요. 슬슬슬 무너져 내리니까.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다리가 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휘면. 이게. 무릎이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구나. 생각을 해도 됩니다. 다리가 휘어있는 느낌인지 한번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다음에는. 무릎뼈. 슬개골이 튀어나왔다. 네. 요건 좀 튀어나온 것 같아요. 이게. 예전보다. 튀어나온 것 같아요. 예전보다 튀어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면. 네. 이게 무릎뼈잖아요. 슬개골. 이게 이렇게. 유난히 좀 튀어나오게 느껴지는 순간이 와요. 예. 튀어나왔어. 튀어나왔어. 왜 그래. 그러니까. 이 위에 허벅지 근육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갈 일직선이어야 되는데. 나이가 먹어서 이게 이제. 꺼지니까. 밑으로 이제 작아지면서 꺼지거든요. 아유. 유원장님 허벅지 좋네. 이렇게 해가지고. 볼뚝 튀어나와요. 이렇게. 운동을 하긴 한 거예요. 호흡지 싫어해요. 아닙니다. 이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만져보다 보니까. 내가 좀 튀어나온 것 같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운동을 해야 돼. 무릎뼈가 커져요.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무릎이 한 손으로 잡혔는데. 안 잡혔다. 커졌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아 이거 관절염이 가고 있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도 관찰을 좀 해보셔야 되고. 네. 체중이 늘었다. 요거는 뭐 잘 아시죠. 그러니까 체중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 몸무게 한 5배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한 5킬로만 늘어도. 무릎 하나에 25킬로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아프고. 반대로 또. 5킬로만 빼도. 무릎 아프던 사람이. 하나도 안 아픈 사람도 많습니다. 체중이잖아요. 체중이 제일. 평생 해야 될 거 같은데. 유랑은 어떻게 관리해요? 저요? 살이 안 쪄. 아니 요즘 살이 많이 쪄는데. 아니 지금이나 똑같은 건. 그리고. 살 좀 덜 쪄는 방법. 그게 있어요. 승질이 더러워요. 그럼 살 안 쪄요? 승질나 죽겠는데. 뭔 살을 쪄. 나 어떻게 평생 살 쪄야 되겠네요. 나 참. 이재용 씨랑 저랑 섞어서 나누면 될 거 같아요. 아유. 체중도 확인하셔야 돼요. 네. 또 이건 이제 여성분들에게 해당이 되겠네요. 완경이 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분들이 4배 정도 많아요. 남성분들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것도 큰 영향을. 제일 많은 거는 호르몬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엉덩이가 아무래도 남성보다 크니까. 각도가 이렇게 돼요 다리가. 이렇게. 남자들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나이 들면 엉덩이가 역삼각형으로 되면. 저는 목욕탕에서나 어르신들 뵐 때. 그 엉덩이를 볼 때 좀 마음이 짠해요. 그렇죠. 남자들은 그렇게 안 돼요? 됩니다. 남자들도 엉덩이가 쳐져가지고요. 네. 주름이 이렇게 2중 3중 가요. 근데 이렇게 삼각형은 안 되잖아. 아니요. 이렇게 푹 퍼지는. 퍼져서 주름이 이렇게 가요. 그리고 거의 힘이 없어. 풍선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육이 없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바람 빠진 풍선이. 맞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분리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호르몬 문제입니다. 호르몬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뼈가 파괴되는 속도가 확 늘어나요. 그래서 남자분보다는 또 빨리 오고. 또 수명도 길어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러면 호르몬제를 먹게 되면. 호르몬제를 먹으면 예방이 됩니다.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의사들마다 조금 이견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호르몬을 쓰므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하고. 또 이제 어떤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네. 같습니다. 자국내망암이나. 이쪽 유방이나. 이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경중을 따져서. 사람에 따라서. 너무 힘들면. 뭐. 드셔야죠. 그게 아니라면. 호르몬의 전구물질. 뭐. 이런 정도로. 위험이 없는 걸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험 신호가 이렇게 해서. 감지가 됐어요. 그러면 바로 병원 가야 됩니까. 요 정도는 병원을 가는 건 아니고. 본인의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제 이렇게 가고 있구나를. 계속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바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면 바로 가야 된다. 예를 들면. 요번에 이제 뭐. 이게 방송이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부모님 댁에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부모님 무릎을 봤을 때. 무릎 아프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걸 해보냐면. 이렇게 누우라고. 이렇게 누우시라고 해가지고. 발목을 잡고. 무릎을 꺾어보세요. 이렇게.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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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꺾이면. 일단은. 당장 병원에는 안 가도 돼요. 근데. 이제. 노인분들이나.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서 반밖에 안 꺾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걸려오면 아프고. 여기서 이제 걸려가지고 안 온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못 걷고. 굉장히 아픈 거기 때문에. 그때는. 가서 엄마 꺾어봐. 그래서 한번 꺾어. 1일 날 가서 꺾어. 이렇게 누우시는데. 이렇게 모른 척하고. 오른쪽 한번. 왼쪽. 살짝 꺾어보시고요. 다 꺾어졌다. 꺾어지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번. 반시계 방향으로 한번. 이게 뭐냐면. 무릎을 이렇게 이제. 갈아 보는 거예요. 억지로. 꺾은 상태. 완전히 다 꺾은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아가는 데까지. 이렇게 해보면. 만약에. 무릎 관절이 아주 안 좋거나. 반월상 연골이라고 있어요. 무릎 사이에. 연골판. 거기가 찢어져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악. 소리가 납니다. 벌떡 일어나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거의 이제. 수술을 염두에 둬야 될 정도로. 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병원을 바로 가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병원에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내 무릎 상태가 좀 이상이 왔다. 싶으면. 어떤 운동을 좀 해주면. 이게. 괜찮아질까요. 사실은 병원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제가 무슨 운동을 하면. 좋냐. 이제 병원에. 무릎이 아파서 오셔가지고. 제가 치료를 하고. 갈 때 이제. 그때 물어보시는데. 대부분은. 운동을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쓰지를 말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골절돼서 왔으면. 기부수를 해주잖아요. 4주 동안. 보통 약 4주 동안. 그게 왜 그러냐면. 못 쓰게 만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부러졌는데. 운동을 해야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더 문제가 생기겠죠. 안 되죠. 그러니까 무릎이. 당장 아프죠. 급성기분들은. 한 2주는 쉬어야 돼요. 무조건. 근데 이제 아프니까.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서. 극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네.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나마 안 하던 운동을 막 해. 네. 그냥. 그래서. 한 2주 동안은. 그냥 약 드시고. 찬 거 좀 대시고. 안 움직이고. 올려놓고. 이게 훨씬 유리합니다. 일단은. 불이 났으면. 불은 꺼져야. 그다음에 뭐. 소방 뭐. 안전 점검을 하든 해야 되는데. 불이 나서 막. 바쁜데 막. 안전 점검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는. 다. 뭘 하시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갑자기 아프다. 한. 뭐. 일주일 전부터 아파가지고. 못 걸었다. 치료받았다. 그러면은. 한 2주는 쉬는 걸로. 그러니까. 급성기 말고. 어떤 운동을 하면 되냐. 운동도요. 밥하고 똑같아요. 밥을. 하루에 다섯 그릇 먹으면. 과하죠. 반대죠.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거를. 알려드리면. 하루 종일. 생각날 때마다. 다섯 그릇 먹으면. 득이 되기보다는. 실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실제로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 중에. 운동 부족 때문에. 오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다 운동. 과잉. 운동. 중독. 이래가지고. 너무. 거길 넘어서다가. 다쳐서 오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적절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친구. 유명한 배우가. 20대 때부터. 운동. 중독. 중독. 정말. 몸이 정말. 예쁘고. 한.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에. 촬영하다가. 아이고. 아이고. 도관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보고 운동 안 한다고. 맨날 화내고. 너는 왜 이렇게 운동해요. 너 나중에 나이 먹어서 배워하려면. 이러더니. 그 친구가. 자기가. 자기는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운동을. 수십 년 동안 했는데. 너는 지금 하나도 안 아픈데. 자기는 너무 아프대. 너무 쓰는 거예요. 네. 이게 건강이라는 게 관절 건강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그렇지만. 관절 입장에서만 보면. 무릎이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깅을 하는 사람보다는. 어. 이렇게. 공원을 걸으면서. 꽃 냄새를 맡는. 그. 귀족 부인. 공주. 이런 사람들이. 백세 시대에는 더 유지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영 같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영 좋죠. 그렇죠. 수영이나. 자전거. 뭐 이런 것들은.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 체중이 실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무릎을.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꽃 냄새 맡으면서. 그냥. 우아하게. 네. 우아하게. 아니 이렇게 걷는 거 좋죠. 산책하는. 걷는 거는 정말. 정신 건강에도 좋고. 네. 걷는 건 좋습니다. 네. 근데 무릎이 아파서 이렇게. 내원하는 분들 보면. 질문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질문들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걸어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걸으면 좋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제대로 잘 걸어야죠. 잘 걸어야죠. 아파서 잘 못 걷는데 걸어야 되냐. 그거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걷는 게 낫죠. 조금 걸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관절염 때문에 아프신 분들은 안 걸으면 무릎은 좀 낫겠지만 건강을 또 헤쳐요. 우울증 생기고 근육 빠지고 면역력 떨어지고 그래서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걷긴 걸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급성기가 아니고 만성기인 경우 말씀인데. 그러면 아파도 걸어야 되냐. 아프면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60분을 걸 거면.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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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 세 번 나눠서 걷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앉아서 한 10분 쉬고 다시 걷고. 그러면 그런 논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60분을 안 쉬고 걸은 사람하고 20분씩 세 번 걸은 사람은 운동의 효과가 어떻게 차이가 있냐.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프면 그냥 쉬고 계속 걷는 것보다는 나눠서 걷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지 걷는 게 좋냐. 산 같은 데 가는 게 좋냐. 무릎이 아픈 분들은 내리막 때문에 평지가 좀 나은 것 같고요. 오르막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내려갈 때 무릎에 이제 통증이 많이 오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세요. 공원을 산책할 때 걷는 거 하고 트레드밀 위에서 걷는 건 어떤 게 나냐. 공원 산책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트레드밀은 속도를 자기가 정해요.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공원에서 걸으면요. 내 몸 컨디션에 따라 조금씩 자기가 그걸 조절을 해요.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조금 힘들면 조금 늦췄다가 괜찮으면 올라갔다. 그런데 똑같이 걸으면 걸어도 다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넘어질 가능성도 많고. 근데 요즘 같으면 사실 좀 미세먼지나 밖에 나가기 좀 불편하고 그러면은 트레블도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저기서 다람쥐 생각이 나가지고. 다람쥐. 그 안에서 계속 가는 게.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하니까. 밖에서는 얼마든지 걷겠는데 저는 그 위에서. 이걸 안 해버려 보면 힘들죠. 이 박자도 못 맞추겠고. 다람쥐. 산책하듯이 파워 워킹. 근데 무릎이 괜찮은 분들은 쫙 해가지고 빨리 걷는 파워 워킹 괜찮죠. 지금 그 양자쪽 그쪽 이렇게 걷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반은 산책하듯이 이렇게 느리게 느리게 걷고. 젊은 사람들 또 중년인데도. 살 빼고 싶은 사람. 옷 딱 차려입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네. 근데 무릎에 무리가 있으면 저 파워 워킹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산책하듯이 하는. 그러니까 산책하듯이 하는 게 맞고요. 네. 파워 워킹도 괜찮습니다. 괜찮긴 한데. 시간을 정해서 하셔야 돼요. 짧게. 짧게. 보통 우리가 체육관에서 피트니센터에서 이걸 들잖아요. 네. 그러면 운동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루 종일 들버지고 다닌다고 생각해요. 그건 노동. 그건 이제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파워 워킹을 한 10분. 보통 한 7km 속도로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10분 정도 걸으면 이렇게 땀이 좀 나요. 네. 그런 정도로 하고 또 산책을 쭉 한 2, 30분 하다가 또 끝날 때 조금 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살 빼고 싶은 마음에 막.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되고요. 또 파워 워킹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올려요.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90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려고 해요. 그러면 아까 말한 충돌 증후군. 여기가 찝힙니다. 우둑우둑우둑하면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걸을 때 중요한 건 앞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한 60도 가야 돼요. 아까 제가 뒷구니고 쓰라고 했잖아요. 뒷구니고 쓰려면 뒤로는 많이 가고 앞으로는 조금만 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걸을 때 보면 뒤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없어요. 없어요. 앞에가 쉽고 이렇게 하는 게 쉬우니까.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갈 때는 내 몸보다 팔꿈치가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해요.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는 게 괜찮은데 이게 이렇게 가는 건 안 되는 거지. 이건 뒤로 가고. 근데 갈 때는 최대한 뒤로 가고. 아주 어색한데. 이래야 보폭이 넓어지고요. 아주 어색한데. 빨리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상체를 이용해서 살을 빼거나 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어깨 회전근계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서.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짧게 하는 게 좋다. 자전거는 아까 좋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자전거도 무릎이 안 좋은 사람이 타도 되냐 또 물어보세요. 근데 무릎이 많이 걷는 것도 그렇지만 90도 이상 구부러지면 또 무리가 가거든요. 그 상태에서 계속 저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자전거가 이렇게 되니까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제가 안장을 좀 높여 타라고 그래요. 안장을 높이면 좀 이렇게 타죠. 안장 높이 중요하다. 낮추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무릎이 90도 이상 구부러지면서 무릎에 좀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는 안장을 높여가지고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지 않은 정도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릎에 도움을 주려면 어떤 걸 먹어요?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죠 많죠. 도가니 이런 거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사골국물 이런 거. 사골국물이나 도가니, 닭발. 족발. 족발. 근데 그게 정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왜 좋으냐면. 그러니까 도가니의 구성 성분이 아무래도 저희. 네 도가니죠. 우리 도가니의 구성 성분하고 비슷해서 흡수나 사용되는 확률이 높아요. 좋은 영양분이긴 한데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럼 도가니를 다섯 도가니를 먹었어. 그럼 한 도가니 탕이 아마 한 800kcal 될 거예요. 800에서 900. 네. 그걸 다섯 개를 먹어요. 4천 칼로리를 먹었어 내가. 그러면 살이 쪄요. 효과는 있는데 살이 쪄서 체중이 불어서 또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뭘 먹는가 보다는 안 먹어야 좋아지지. 안 먹어서 체중을 줄여야 좋아지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좋아지는 걸 먹는 게 아니라 안 좋아지는 걸 피해야 되는 게 두 번째. 안 좋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많죠. 음주 후변. 설탕. 설탕. 인스턴트 식품. 사실은 이거 네 개를 끊고 2주만 끊을 수 있으면 거의 대부분 많은 게 좋아져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먹을 때 사람이 건강해지는 게. 먹지 말라는 게. 난 소화가 안 돼. 나는 무릎이 아파. 나는 머리가 아파. 피곤해. 이런 거를 그거 네 개만 딱 끊으면 한 2주만 해봐도 확 달라집니다.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근데 그게 2주까지 안 가죠? 안 가. 설탕을 어떻게 끊냐고. 그래서 이제 뭐를 좋은 걸 먹는다는 것보다는 안 좋은 거를 먼저 피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안 익은 토마토. 그다음에 쌍란 감자 이런 솔라닌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무릎을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럼 몸 전체 안 좋을 거예요? 그러면 토마토. 토마토. 안 익은 거. 안 좋아요? 그게 이제 솔라닌이라는 성분이 나와가지고 무릎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좀 피하는 게 낫고요. 좋은 대표죠. 좋은 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 올림픽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중동 대표가 있어요. 중동 대표. 보스웰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보스웰리아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보스웰리아 나무에 이제 진액이죠. 우리 송진처럼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는 유향 이렇게 부르고 젖 색깔 하얗게 생겨서 그거를 이제 먹는 건데 보스웰릭 산이라는 것이 무릎에 건강에 좋고 항염작용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썼던. 그래서 중동 대표는 보스웰리아. 보스웰리아. 뉴질랜드 대표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초록립홍합. 아 그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초록립홍합은 많이 들어보셨죠. 초록립홍합은 뉴질랜드에 마오리족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 그분들이 다 해안가에 살아서 초록립홍합을 주식으로 삼는데요. 그분들이 무릎관절염이 없대요. 그래서 실제로 무릎관절염이 없어서 찾다가 그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성분이 있나 봤더니 오메가3도 있고 오메가3가 의외로 항염작용을 해가지고 좋거든요. 오메가3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글루코사민 이런 좋은 성분들이 많아서 좋아지더라. 그렇게 해서 초록립홍합.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표로 하나. 우슬 들어보셨어요? 네. 우슬. 우슬이 한국말로 소무릎이에요. 소무릎. 우슬이 소무릎이에요. 그러네. 그 가지가 마디가 소무릎까지 생겼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슬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먹는 건 아니고 이 우슬 뿌리를 먹습니다. 뿌리. 뿌리를 먹으면 거기도 하이알론산. 주사 맞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콜라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 도움이 된다 하는데 차같이 끓여서 먹는 거예요? 차로도 먹고 약으로 나와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것들을 단일 제품으로 나와 있지만 많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관절 영양제 하면 우슬도 들어가 있고 트렁립홍합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또 미네랄도 넣고 해가지고 좀 잘 만들라고 하니까 그중에 하나 정도 아까 이제 50세 이후에 내가 좀 안 좋다 이런 정도의 분들은 약을 먹기보다는 저런 영양제를 조금 그때부터 좀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에 걸쳐서 아주 우리 건강에 유익한 주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세혁 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